크렘공화국이죠. 대륙 끝 온화한 기후의 바닷가에 위치하여 마법기술, 종교, 해상상업이 고루 발달한 이곳에는 아주 많은 쿠키들이 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화국 권력의 중심인 구인의 원로쿠키들, 원로원이 선출한 신임 집정관 쿠키, 허름한 바닷가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쿠키들에서부터 부유하고 강대한 가문들의 쿠키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쿠키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아주 역동적인 나라라고 하네요. 그만큼 크렘공화국 안에는 정말 다양하고 흥미로운 공간들도 많은데요. 공화국 출신으로 알려진 마들렛 맛 쿠키와 에스프레소 맛 쿠키에 관련된 재미있는 공간들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이곳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저희도 몹시 기대가 되는데요.